조금 더 똑똑하고 알차게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랑 30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일단 체력부터가 너무 달라. 직접적으로 유익균과 유해균을 케어해줄 수 있는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효소를 꼭 같이 드셔주세요. 올해는 피지 클리너가 핫합니다. 확실히 쓰고 나니까 여기가 부들부들부들해져서 풀림감과 얼얼함이 그냥 거의 기절이야. 진짜 두껍고 그냥 그 당김이 진짜 없어. 완전 쌍따봉.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몰랑이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앞자리가 3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달라지고 챙겨 먹고 바르고 보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분들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취업을 하거나 저랑 비슷하게 이제 결혼을 한 몰랑이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조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빼도 박도 못하는 30대가 된 제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친한 동생 그리고 친한 언니랑 얘기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이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20대랑 30대랑 조금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일단 체력부터가 너무 달라. 그쵸? 자 그래서 제가 20대 때랑 뭐가 조금 다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유산균 챙겨 드시나요? 저는 20대 때 조금 무관심했다가 요즘에는 진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20대 때는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유산균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좋은 건지 살짝 무심코 지나갔었던 것도 있는데 유산균이랑 질이랑 관련이 정말 정말 깊어요. 자 갑자기 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띠용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거를 진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입시 때 내내 팬티라이너를 달고 살았어요. 여행 때는 한 4, 5개 챙겨가기도 했었고 약간 공감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말 외부의 반응 그리고 정말 환경에 따라서도 내 질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정말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안 좋다고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끊은 지는 좀 됐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질, 유산균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거 챙겨 먹으면 정말 좋아라고 했지만 그때 라떼 시절에는 정보도 많이 없었고 이거를 쉽게 구하거나 내가 구매하고 선택하기까지가 조금 망설여졌었는데 요즘에는 정보도 정말 많고 다양하고 좋은 제품도 많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분들이라면 조금 더 똑똑하고 알차게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랑이분들 저도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꼭 이것만큼은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질의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과 성분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챙겨 먹고 있는 건데 지모마스터 제품이거든요. 손가락 한 개 정도의 길이라서 그냥 작은 사이즈로 생각하면 되는데 유산균이라고 하면 뭐 해줬겠어요? 장에 좋다 보니까 장의 컨디션 그리고 질의 유익균과 유해균까지도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질 건강에 특화된 리스펙타 유산균이 들어 있다고 해요. 질 건강 깊게 고민하고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제품들이랑 다르게 최다 보장균 수가 50억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었을 때가 진짜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하루의 루틴처럼 매일매일 섭취해주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기능성 원료인 리스펙타 바이오틱스 등 복합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섭취 15일 후에는 질염 현상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까지 있어요. 여러분 질의 유익균이 증가가 되니까 실제로 질염 재발수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냥 유산균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산균을 먹으니까 저는 화장실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그냥 뭔가 장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것만 알면 된다. 직접적으로 유익균과 유해균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인가. 저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 꼭꼭꼭 같이 섭취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이번에도 제가 챙겨 먹는 거예요. 여러분 30대가 되면요. 하루의 루틴으로 챙겨 먹는 이 가짓수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 먹고 나서 또 그 영양을 채워주는 거는 또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진짜 빼놓지 않고 꼭 먹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꼭 챙겨 먹는다. 효소예요. 여러분 효소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진짜 제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랑 같이 챙겨 먹습니다. 효소 중에서 진짜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챙겨 먹는 거는 카무트 효소예요. 이 카무트 효소는 발견된 역사가 조금 특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집트의 무슨 왕인과 왕비의 무덤을 파다가 거기서 같이 발견된 씨앗이 이 카무트 밀 씨앗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심었더니 이렇게 다시 발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도 있고 일반적인 효소랑 다르게 뭐가 좋냐면 콜레스테롤 케어도 훨씬 더 좋고 혈당 케어도 훨씬 더 좋다고 하고 안에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많아서 일반적인 효소와 다르게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온 친한 언니가 보더니 야 너 아랑이 너 카무트 효소 먹어? 이러면서 이 효소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었거든요. 효소를 왜 먹냐고 물어본다면 다이어트나 살을 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먹었었던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주려고 먹어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존재를 하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효소의 능력치가 감소해요. 우리 피부로 따지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감소를 하듯이 몸에 있는 효소도 점점 감소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효소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윗배가 볼룩하게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랫배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먹으면 윗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장이 열심히 쭈물럭쭈물럭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원활하게 운동을 다 해줘야지만 소화가 돼서 윗배가 쏙 들어가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 장 건강이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일을 조금 덜 하니까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몸에 찌꺼기들이 남아서 장이 빵빵하게 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효소를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이나 떡 그리고 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을 때 효소를 꼭 같이 드셔주세요. 이걸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 꼭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거든요. 벌써 한 박스는 다 비웠고 두 박스째 먹고 있고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몸이 자꾸 막 독소가 쌓이고 붓는데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거를 소화시키는 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꼭 이 제품을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역가수치 높은 효소 꼭 먹어주면서 같이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직장인 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전 남친, 현 남편이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영양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얼마나 집착하는지 밤마다 얘를 꼭 저한테 먹이더라고요. 엘테아닌이에요. 다른 제품을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어떤 약사분이 이 엘테아닌이 좋다고 해서 얘를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밤에 뒤척이고 잠 못 자고 수면이 조금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테아닌 위주로 선택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먹으면 잠을 진짜 잘 자요. 이렇게 막 깨는 것도 잘 없고 뒤척임도 잘 없고 진짜 먹으면 딥슬립하기 때문에 아침에 개운해요. 잠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알차게 또 챙겨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먹는 걸 얘기했으니까 바르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애정했었던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여기 브랜드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의 진심인 브랜드예요. 제품만 봐도 이 브랜드가 진짜 각 잡고 진심이구나라는 걸 좀 제대로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코팩이 핫했잖아요. 올해에는 피지 클리너가 핫합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런칭을 하자마자 1위를 하고 요즘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고민이신 분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올령에 들어가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핫한 아이가 맞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고민, 탄력 고민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20대 때는 단순하게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얼굴이 번들거리는 게 고민이었다면 30대가 되니까 조금 더 세분화돼서 블랙헤드가 진짜 고민이고 화이트헤드에 이 피지 올라온 것들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뿐만 아니라 이게 탄력감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딥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고를 때도 이게 진짜 내 피부에 자극 없이 정말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내 피지를 조금 케어해줄 수 있지 않을까? 까지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엔 뭔지 알죠? 물 묻혀서 붙여놓고 이렇게 떼어내는 거 저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희열감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뜯어내면 그 안에 빨간 색깔 구멍이 숭숭숭 나잖아요. 저는 그거를 돋보기 거울로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와, 내 코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다니.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뽑아냈던 것 같고 또 TMI가 있다면 저는 20대 때는 손으로 이렇게 제거했었거든요. 저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안 돼요. 30대 때는 이게 탄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자극적으로 제거했을 때 코 모공 평수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오른쪽 코 옆쪽에 모공과 모공 사이를 하도 괴롭혔었던 애가 있어요. 없고 손으로 긁고 보이면 핀셋으로 잡아당기고 이 코 모공 피지 두 개가 진짜 큰 게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 두 개의 탄력감이 떨어지면서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코 옆에 하나가 주름으로 보여요. 여러분 진짜 저의 정말 부끄러운 피부 컨디션인데 이거는 몰랑이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니까 주름처럼 얘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코는요. 섬세하게 다뤄주셔야 되고 정말 유연하게 정말 부드럽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소 코팩은 코 맞춤형으로 피지랑 수분을 동시에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었다면 일소의 피지 클리너는 화장솜을 사용해서 고민되는 부위에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진정 성분을 강화했다 보니까 코, 턱, 이마, 코 옆에 요철 등 다양하게 피지 케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피지 클리너가 진짜 진짜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피지를 스케일링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저는요. 코에도 써주고 이마, 가운데, 그리고 턱 그리고 나비존 옆쪽까지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고민부위에다가 화장솜을 살짝 얹어주면요. 얹어준 뒤에 피지 클리너로 살짝 적셔서 피지를 불려주세요. 초출구가 뾰족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거든요. 사용하는 동안 내용물이 마르지도 않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진짜 효과적으로 피지를 불려줄 수 있어요. 불려진 피지에는 딥클린 마스터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자극되지 않게 밀어주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피지를 케어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TMI 있다면 사실 피지 케어뿐만 아니라 안에 효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에도 좋아요. 그래서 각질이 조금 올라오신 분들은 각질 올라온 고민 부위에다가 그냥 얘를 얹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특히나 이마나 볼 옆쪽에는 이게 각질이 쌓이면 화장이 잘 안 먹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날 전날에 살짝 얹어놓고서는 부드럽게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날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나 오늘 좀 중요한 날이야. 나 오늘 좀 야외활동 많아. 라고 하시는 날에는 꼭 써보세요. 저도 야외활동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써봤는데 확실히 쓰고 나니까 이거 부들부들부들해져서 완전 쌍따봉. 저뿐만 아니라 제 남동생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남동생이 직업군이다 보니까 땀도 많고 피부 케어가 어렵다 보니까 집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케어를 해주거든요. 해주고 나면 진짜 이거 부들부들부들해진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를 해주는데 그날은 진짜 스페셜 케어하는 날. 근데 보통 이런 제품들은 조금 따끔거리거나 썼을 때 화하거나 자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피부랑 비슷한 약, 알칼리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진정 케어까지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서 민감하거나 자극감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여러분 여름이니까 제가 여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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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는 아이템도 하나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셀퓨전씨의 포스트 알파 포스트 쿨링 마스크 팩이에요. 얘는 올영 세일 때 이후로 이만큼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다 뜯어가지고 위에 보면 없어요. 올영 세일 때 제가 넘버즈인의 얼음장 팩을 추천을 하니까 또 몰락이 보니 언니 셀퓨전씨도 진짜 좋은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뭐야 셀퓨전씨 좋아? 하고서 셀퓨전씨를 써봤는데 이게 웬걸 너무 괜찮네? 너무 내 취향이네? 요즘에 쿨링 제품을 찾아다니는데 요즘 재미를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쿨링 제품들 중에서 저는 셀퓨전씨가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셀퓨전씨를 거의 1일 1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니 넘버즈인 안 쓰나요? 여러분 넘버즈인 품절이어가지고 못 구해서 품절 풀린 거 기다려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도착한 이 셀퓨전씨를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정말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시원해서 진짜 쌍타보. 제가 넘버즈인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넘버즈인이 조금 더 온도가 낮더라고요. 그런데도 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니까 이 쿨링감과 얼얼함이 거의 기절이야. 거의 얼음방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얘를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기도 하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냥 붙여놓고 그냥 20분씩 누워서 핸드폰 해요. 그냥 그 정도로 진짜 이 얼얼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촉촉하고 수분감도 잘 느껴지고 쓰고 나면 붓기가 쭉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20대 때 뭔가 이런 제품을 먼저 알고 썼다면 조금 더 탄력감, 홍조, 모공 이런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때부터 여러분들이 꼭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같이 추천을 해봅니다. 파란색이랑 초록색깔 두 가지가 있는데 초록색은 진정과 쿨링을 같이 잡아주는 제품이고 파란색은 진짜 찐 쿨링만 잡아주는 제품이고요. 탄력까지도 케어를 해주니까 저는 이제 앞자리가 3이잖아요. 30대다 보니까 이 쿨링 제품도 탄력도 둘 다 놓칠 수가 없어서 이 제품 알짜배기로 잘 써주고 있어요. 물랑이 분들도 꼭 썼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화장품 하나 더 소개를 해보자면 요즘에 제가 몰래 몰래 쓰고 있는 닥터 멜락신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닥터 멜락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내 피부 고민에 따라서 제품을 나눠놨어요. 탄력이면 탄력에 좋은 성분을 메인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 성분에 관련된 제품 라인업이 쫙 깔려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뭘 선택했냐? 기미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먹으니까 기미, 잡티, 미백 너무 고민이야. TX 앰플 클렌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미를 케어해줄 수 있는 앰플 클렌저예요.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기미나 미백에도 진짜 좋은데 앰플 클렌저다 보니까 엄청 촉촉해. 진짜 촉촉해요. 수많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을 거예요. 이 클렌저 쓰면요. 촉촉합니다. 이 클렌저 쓰고 나면요. 당김 현상이 없어요. 이런 제품들 진짜 많았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요. 세안하고 나서도 엄청 촉촉해요. 진짜 촉촉해. 그냥 그 당김이 진짜 없어. 그래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하고 싶긴 하거든요. 건성인데 그런 제가 썼을 때도 너무 만족한 제품. 아 근데 수부지가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미백, 기미, 잡티가 고민이면서 나는 당기지 않는 촉촉한 걸 찾고 싶어? 앰플 클렌저 완전 쌍따봉이요. 그냥 내 얼굴에 앰플 짜준다는 느낌으로 한 스포이드 올려가지고 물을 묻혀서 동글동글하게 세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품이 퐁실뽁실 나거든요. 이 거품에 따라서 그냥 세안을 해주면 얼굴이 촉촉한데 뭔가 이렇게 맑고 뽀얘지는 느낌? 진짜 애정하고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언니 동생 친구야. 기미가 고민이야. 이거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20대 몰랑이 분들 30대 우리 친구 몰랑이 분들 오늘 알찬 꿀템들 알아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 진짜 나이 궁금해요. 나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